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귀신들였던 소름끼치는 경험 8월 6일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이제 주말이라는 생각에 주말 내내 푹 자야지 하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가 밤 7시 즈음이었는데 웬일인지 그날 따라 새벽 2시 즈음에 일어났습니다 평일에는 그렇지 않지만 주말에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하더군요 귀몽사몽으로 일어나 부엌구로 향해 물 한잔을 마시고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에 옆으로 누워서 새우잠을 자는 저인데 이쪽에서 몸과 털 같은 게 닿더군요 잠시 눈을 떴다가 피곤해서 잘못 느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뭔가 끈적끈적하지만 까칠한 뭔가가 등을 툭툭 치더군요 놀란 저는 식은 땀을 흘리며 뒤를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머리는 온통 백발에 피부가 다 벗겨진 얼굴 입과 코가 다 뭉개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형체의 얼굴이 저를 응시하고 있더군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알고보니 꿈이더군요 땀을 많이 흘린지라 목이 마르더군요 부엌으로 향해 물을 마신 후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게 웬걸 뒤에서 털 같은 감촉이 또 느껴집니다 한 번 겪은지라 겁먹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부릅뜨고 있습니다 또다시 끈적끈적하지만 까칠한 무언가가 등 뒤에서 저를 툭툭 칩니다 놀란 저는 또다시 뒤돌아 그 사람의 형체를 확인 후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또 꿈이더군요 같은 상황을 2번 더 반복한 후 이번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대답 대신 저에게 손짓을 합니다 따라오라는 제스처였습니다 따라가면 이제 안 나오실 건가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더군요 저에게 냉장고를 가르칩니다 냉장고를 열고 나니 그 사람 투명한 유리병을 가르치더군요 여지껏 말하지 않던 그 사람 목마를 테니 마셔 너무 무서웠던 저는 거역할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나니 그 사람 자기를 배웅해 달랍니다 그럼 다시 안 오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집 앞까지 배웅해 주겠다며 그 사람과 현관문을 열고 동행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꿈속에선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없고 바로 마당으로 펼쳐지더군요 그 사람을 배웅하는데 희한하게 평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땀범벅에 힘이 들더군요 대문에 도착하여 그 사람이 가는 것까지 보기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려고 하니 분명히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자꾸 막히더군요 그 사람은 손으로 이리로 오라는 제스처를 자꾸 취합니다 가려고 해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에 물이 톡톡하고 닿더군요 이젠 정말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고 보니 다리가 욱신욱신 하더군요 옥상 낭떠러지 바로 앞에 막힌 난간에서 앞으로 가려고 계속 난간에 대고 허벅지와 무릎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간 바로 앞에서 떨어질 뻔했다가 빗물에 겨우 잠이 깨어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어야 할 옥상문도 어떻게 된 건지 열려 있더군요 너무 무서웠던 저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할 생각은 못하고 집까지 한숨도 안 쉬고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너무 목이 마른 저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문득 아까 그 사람이 저에게 마시라고 했던 유리병이 생각나더군요 한 번씩 잠아 놓을 때 먹는 위스키더군요 저희 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어제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었는데 한 모금도 안 남았더군요 처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마시라고 한 유리병 속 액체는 취하게 하여 잠에서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콜도수가 높은 위스키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을 배웅하기 위해 대문까지 걸어갔던 것은 실제로는 옥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저였기 때문에 힘이 들고 땀범벅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실제로는 옥상까지 가서 난간에서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갈 뻔했네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정말 소름 돋네요 두 번째 이야기 소름끼치는 고장난 가로등 제가 고일 때 외갓집에서 겪은 일인데요 저는 귀신은 정말 믿지도 않았고 무서운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도 겁이 없어서 초딩 땐 애들하고 내기해서 밤에 혼자 학교 과학실 가서 뭐 가져오기 이런 것도 했을 정도니까요 저희 외갓집 도로 앞에 슈퍼와 주유소가 같이 붙어 있고 그 밑으로 전부 숲이랑 논바친데 가운데 오솔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약 한 500미터 정도 걸으면 외갓집이 나옵니다 주변의 집이 저희 할머니 댁 하나입니다 다른 집은 또 500미터는 더 가야 나옵니다 이웃이 없다고 봐도 되지요 가는 길엔 밭과 논, 대나무 숲, 매미나 개구리, 잡벌레, 가로등밖에 없고요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는 건 몇 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겁은 전혀 없지만 벌레는 무진장 싫어합니다 아주 환장을 하죠 가끔 어두컴컴한 데서 매미 시체를 밟으면 아주 기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길입니다 오랜만에 가는 외갓집이라 기분이 들떠 있었지요 가서 재밌게 놀고 그 다음 날이었는데 저녁에 친척들이 왔어요 가족들이랑 친척들은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모시고 밤바다 보러 가신다고 하길래 저랑 친척 동생은 그냥 집에 남기로 했어요 마당에서 공놀이 하는데 갑자기 비가 좀 오더라고요 엄마가 다른 친척 집에서 자고 온다고 둘이 놀고 일찍 자라고 전화가 왔죠 비 때문에 밖에는 못 나가고 집안에 컴퓨터도 없고 그냥 TV만 보고 있는데 친척 동생이 자꾸 과자가 먹고 싶다길래 같이 사러 나가자고 했어요 저도 하도 심심하고 그래서 근데 둘이 가도 무섭다고 자꾸만 안 간다는 거예요 애가 겁이 좀 많거든요 거기다 길이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좀 으시시하거든요 밭이랑 대나무숲밖에 없고 길도 안 하고 근데 얘가 괜히 지가 먹고 싶으니까 형도 무서워서 못 가잖아 이러면서 자꾸 혼자 갔다 와보라는 거예요 겁이 전혀 없던 저는 좀 과시할 맘으로 좋다고 멋있는 척 나왔죠 귀가 별로 안 와서 얼른 뛰어 갔다 오자 하고 우산도 안 쓰고 현관을 나서는데 길을 딱 봤는데 이상하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소름이 돋는 것도 아니고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아무튼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비도 오고 그래서 가지 말까 하는데 동생이 놀릴까 봐 그냥 갔습니다 우산 없이 그냥 달리는데 가로등은 역시나 고장나 있어서 길이 잘 안 보였어요 군데군데 켜진 곳도 있고 고장난 곳도 있고 해서 가는 길에 비가 더 오더군요 얼른 과자를 사고 집으로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꽝 치는 거예요 에이씨 번개까지 치네 하고 또 달리는데 중간쯤 가면 가로등이 연달아 고장나 있고 길 옆쪽에 뭉개져 있어 조심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논으로 빠져서 근데 누가 뭉개진 길로 뭘 던지더라고요 잘 보이진 않는데 날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보니까 가로등 위에서 뭐가 툭툭 떨어져요 가로등이 고장나서 보이진 않았는데 돌멩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떨어지더라고요 전 이 가로등이 무너질라 그러나 하고 가로등을 발로 몇 번 퍽퍽 잡았는데 이상 없길래 뭐지 하고 있는데 번개가 또 꽝 치더라고요 순간 가로등 위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순간 정신 차리고 너무 무서워서 비명 지르고 달려가는데 뒤에서 그 이 아는 정확히 기억나는데 저런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진짜 뒤돌아보면 안 죽는다 하고 진짜 정신 나간 듯 달렸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살려줘 하고 비명을 막 질렀죠 현괄을 몸뚱으로 쳐받으면서 동생이 정신 나갔냐고 귀신이라도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친척 동생 무서울까봐 말은 안하고 진짜 반정신 나간 채로 그날 방에서 저랑 친척 동생 둘이 자는데 친척 동생은 자고 전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창문 열면 바로 대나무숲 피거든요 진짜 대나무숲 바람에 날리는 소리도 기분 나쁘고 무서워서 누워만 있는데 창문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움직이면 죽겠다 싶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떨고 있는데 진짜 이 소리는 들어보신 분만 아는데 바람에 대나무숲 피 흔들리는 소리 있거든요 그 소리랑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대나무숲 흔들리는 소리랑 노래소리가 섞여서 노래소리가 굉장히 떨리게 들리더라고요 무슨 노랜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예를 들자면 엄마가 섬그늘에 이런 식으로 한참 노래 부르더니 창은 똑똑 똑같은 간격으로 문 열어주세요 똑똑 정말 정신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음정으로 문 열어주세요 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나중에는 문 열어주세요 히히 웃음소리가 계속 커지더니 아까 뒤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진짜 오줌 쌀 뻔했습니다 날 쐈습니다 소리는 중간에 멈쫓지만 그날 여름이었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땀 삐질비질 흘리고 날쌌던 거 생각하면 화장실도 못 가고 그날 아침에 전화벨 소리도 어찌나 무섭던지 전화도 안 받고 계속 엄마 올 때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전화도 안 받고 아직도 자냐고 하길래 한숨도 못 잤다고 기진맥진에 서 있는데 친척 동생이 노래소리 들었냐고 묻더군요 저 자는 줄 알고 못 깨웠답니다 자기도 노래소리를 들은 거죠 자기도 밤새 따네요 가족들한테 말은 안 하고 제가 빨리 가자고 엄청 졸라서 겨우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